나 모르겠어. 우리 싸이 땡땡 물으러 갔잖아, 어디. 휴가? 아니, 부르는 곳 있잖아. 물레방! 그렇죠! 6개!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임은성! 정말 기대네요. 우리 어머니께서 딱딱해서 나왔다는 코너입니다. 옆에서 볼 땐 늘 어떤 마음이었어요? 속 터지네요. 속 터지네요. 속 터지네요. 속 터지네요. 근데 오늘 같이 속 터질 것 같은데. 그래? 자, 가겠습니다. 시작! 이 그 숙제할 때, 숙제할 때 이걸로 해서 딱 붙이잖아. 그걸 뭐라고 그래?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있지? 그거 하얀. 밥! 그거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. 종이 같은 거 오래 가지고 뭘로 붙이냐고. 풀! 어? 붙죠? 다 풀! 그래! 물 아니야, 물 아니야, 물 아니야. 안 닮아, 안 닮아. 은서야, 은서야. 저기, 도전 천국 나가서 무슨 열쇠 두지? 황금 열쇠. 거기에 그 쉬는 날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걸 뭐라 그래? 뭐가 여러 개? 휴일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걸 뭐라 그래? 황금 연휴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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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번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건데 개빈이랑 가서 막 뭐 놀고 사진도 찍고 저번에 할아버지랑 엄마랑 나랑 가서 이분인가? 설날을 아니 추석! 추석을 우리 한글로 세 글자 추석 우리나라가 뭐야?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으로 시작하는 거야 한? 한 이거 자리잖아 한 손? 이거 이거 종이 자리는 거 한 달기! 한 종 한 가위! 당신이 나몰래 꼬부채는 거 쌈 아니 아니에요 비상금! 내가 제일 낫자 나 가야금 칠 때 아리랑 말고 뭐 해? 뱃노래! 그렇죠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! 저기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조부습진! 좋아요 마트에 가면 카트 말고 뭐 드는 거 있잖아 바구니! 아니 그거 말고 바구니가 뒤에 또 하나 있잖아 뭘 엄마가 구장바구니 아! 장바구니야! 여섯 개 하나가 무조겠어요 하나가 무조겠어요 하나가 무조겠어요 하나가 하나가 박종용 예예예 오 형수님 입증해야지 자 정말 집에서 스피드 키드가 답답해서 오늘 이 프로로 나왔다는 진성화 여사님 저희가 맹활력을 기대해봅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기 그 윗분들 다 우리가 그분들을 제사 아니 아니 뭐라고 불러 차례 어르신 아니 뭔데 뭔데 쌀 말고 뭐야 쌀 말고 밥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조 조 조상님 빨리 빨리 아니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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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뭐야 나는 술령 안 쓰고 당신 안 한 모임 네 글자 그래 그건데 독재자 그거를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이기주의 내가 하잖아 얘랑 이 뭐야 항아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독 독 그 다음에 파이어 자 독파 독불 독불 장군 아우 정말 아우 진짜 아 막 잘못하놓고 뚝 떼는 거 시침 뜬다고 오 그렇지 시침이야 시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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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같은 사람 아빠 같은 말 이렇게 모두 잘 베푸는 사람 큰 큰 대 대 대 대가 아 다시 대 대 그 다음에 사람 인 대인 대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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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굶자다 굶굶자 옛날에 뭐하고 굶굶 굶굶 아니 아니 영감 외부 흘러 이런 걸 뭐라 그래 뭐뭐 가 뭐하고 장소파를 하고 양춘장가 있잖아 아 망담 아 아 어우 답답해 진짜 사람 사는 걸 뭐라고 해 한자 두글자로 인생 어 잘한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자 장군